여자 단식 결승전 경기로 이어지게 되겠는데 문현정과 이나경이 맞붙습니다. 프로리그를 통해서 긴 거점 일단은 조심스럽게 맞춰가고 있는 이나경 그런 작전을 또 잘 수행하는 것도 여정을 멈추게 됐고 오늘도 단체전 결승전 경기도 두껍을 잡고 경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포엔드 공격 벗어나 미들 백 코스를 잘 사용해주고 있죠. 문현정은 이번에 뽑아줍니다. 직선 코스에 방향을 틀어보는데요. 흐름을 빨리 끊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나경 인하경 맞추지 못 계속해서 백핸드로 버텨내 자 포엔드 자 짧은 볼 받은 문현정이 계속 따라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지금 잘 해줘야 되고요 백핸드로 틀어봅니다 받아내고 있고요 포핸드로 찍어내립니다 백핸드로 받아내고 있는 이낙연 좋아요 이어지는 랠리 여기서 엔드라인 뒤로 골 봤네 라는 표정을 웃어보여요 문현정 또 한 번에 아하 날카롭습니다 잠시 망설 찬스볼 아 약간은 높게 떴는데 범실이 나오는 문현정이에요 강한 서브 효과를 봅니다 득점 5구가 빗나갑니다 아 우리 쳐 백핸드로 들어올려봤는데 넘어왔어요 그리고 문현정에 받아내지 못합니다 랠리 힘이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 5구가 5구가 4구가 5구가 4구가 9구가 5구가 서비스부터 백핸드로 마무리됩니다. 이낙연 고핸드 전환 공격의 속도를 붙이는 문현정입니다. 모두 받아내는 이낙연 문현정이 이겨 강한 공격 이낙연이 주인트가 필요한데요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집중합니다. 방향을 찹니다. 5구째 마무리 마무리 짧게 맞춰주다가 먼저 백핸드로 선환됐는데 문현정이 이겨 짧게 맞춰주다가 먼저 백핸드로 선환됐는데 문현정이 이겨 문현정이 문현정 서브 리시브 벗어납니다. 백핸드 공격 선제를 잡아보려는데 문현정이 버텨냅니다. 하지만 공격 이낙연 이렇게 안쪽 공이 지나가는 공급조절의 여유까지 보여주는데요. 자리를 지키면서 이낙연이 받아내고 있는데요. 문현정 선수가 저렇게 짧게 주는 저런 공들을 여기서 문현정이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매치 포인트 성황. 지금 공격적으로 하겠지만 문현정 선수가 저렇게 짧게 주는 저런 공들을 여기서 문현정이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매치 포인트 성황. 11대 8을 만든 문현정. 결국 결승전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두 선수 결승 경기답게 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이낙연 선수 은퇴하고 다시 왔었지만 저렇게 좌우 공격력 안정성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현정 선수 워낙 노련하고요. 정말 칭찬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첫 게임을 내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임을 모두 가져간 문현정 선수가 결국에는 여자 단식 결승전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러나 나한테는 너무나 좋습니다. 네 번째 게임을 전제로 진행했습니다.